마인크래프트 아무리 젠미니게임이라고 놀려도 사실은 국민게임이나 다름없죠 마인크래프트라는 연예인들도 있는데요 트와이스 미나 트와이스 미나님은 트와이스 공식 유튜브 채널에 마크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마크를 컴퓨터로 하는 레고라고 표현하기도 하셨는데요 창고를 아이템 획자로 분류까지 해둔 걸 보면 꽤나 마인크래프트 경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엔더 회족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분홍신을 부르시네요 길을 잃었다 박명수 박명수님은 개인 유튜브 채널 할명수에서 양띵님과 함께하는 마크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마크는 처음이라 블록 설치도 어려워하시고 3D울렁증으로 멀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양띵님은 체력은 안되는데 바라는건 너무 많아서 마인크래프트랑 안맞는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엔시티지성 엔시티지성님은 마크를 해본적이 있다고 V앱을 통해 언급하셨는데요 신형과 함께 마크를 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재밌게 했던 추억이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지금 할게 없는 삭들은 이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